2년만에 두번째 정규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너의 송민호씨 월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문자를 제가 읽은 것보다 우리 민호씨가 읽는게 어떨까요? 이지혜씨 문자 이 아침에 민호라니 이렇게 즐거운 출근길이라니요? 그러니까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 쉽지가 않을텐데 여러분 민호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너. 아니 아침이라서 이제 모자를 쓰고 올거다 이렇게 예상한 철가루들이 많았어요. 모자라기보다 약간 후드 스타일의. 네 후드에 모자를 썼습니다. 와 진짜 패셔니스타입니다. 오늘 오티디 패션 포인트 살짝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오늘은 잠깐 마이크에서 버려져야 되는데. 마이크에서 너무 멀어지면 또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살짝 보여주시고 그렇죠? 바지에 제 앨범명 테이크 커스텀을 해서 입고 왔습니다. 와 그리고 후드 스타일의. 자 후드 안에도 또 뭔가 티셔츠를 하나 입으셨네요. 약간 스트라이프 같은거. 어 예리하시네요 역시. 아 그럼요. 저도 패셔니스타 아니겠어요? 물론 투어즈서 그렇지. 이런 또 레이어링을 또 하는. 센스. 뭘 했다고요? 못 들었어요. 레이어링. 아 그걸 레이어링 이래가지고. 제가 패션을 조금 입는데 용어를 잘 몰라요. 아 그런 식으로. 그걸 레이어링이라고 그러는 거군요. 우리 백문희님이 민호 테이크 직접 커스템한 바지 너무 이뻐요. 역시 속 멋쟁이. 감사합니다. 아 별명이 몇 개요 진짜. 아니 근데 이제 정규 2집 테이크까지 살짝 옷에 보여주면서. 네. 역시 그 정규 2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앨범 나온지 지금 이제 열흘째 딱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흘 정도 됐어요. 음원차트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아니요 차트는 체크를 못하고 그냥 반응을 계속. 어떻게 반응을.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만족하나요? 네네네. 규현씨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음원차트를 계속 체크하더라고요. 아 규현이 형은 좀 그런 거에 민감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아 99이야 형. 그 다음에 99이었는데 일단 노래 제목을 검색어 1위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한 시간을 끝내긴 했는데. 아 그래요 다행이다. 오히려 검색어 이런 거에 민감한 편은 아니군요. 네 저는 그거에는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고. 저는 그냥 반응이나 사람들이 많이 좋게 들었으면 해가지고. 아 또 어떤 여유가 또 느껴지네요. 아 뭐 여유. 아 규현이 형에 비하면 그렇죠. 규현이 형은 항상 좀 조급하고. 그런 타입이라서. 규현씨나 규현씨나 또 다른 행보를 가고 있는 우리 민호군. 오늘 송민호 특집. 송민호 입덕 초입기로 정해봤는데. 네. 솔직히 객관적으로 송민호가 바라보는 송민호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 진솔함. 어떤 그 여유, 조급하지 않은 노조급 노조급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 진짜